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찰과 도둑 투캅스라고도 불리는 마술 해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문 좀 닫고 올게요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연출을 먼저 보여드릴까요 그냥 해법만 올리겠습니다 뭐 상관없겠지 이미 제 영상을 다바셀이라 믿고 이 덱을 한동안 안써가지고 지금 붙어있어요 카드 오 어 좀 풀어졌네요 어 내가 이거를 저번에 마술할 때 좀 세트로 해놔가지고 잠깐만요 네 됐네요 아 네 됐어요 네 일단 투캅스 마술 할때는요 어 조커 두장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조커 두장을 어 네 조커 한장이 자 잠시만요 아 여기있다 네 네 이 조커 두장 두장이 경찰이라고 합니다 네 합니다 네 이쪽으로 잘 내려놓고 다음에 또 여기 쪽에서 관객님 카드를 골라야 되는데 그 전에 저는 어떤 행동을 할 거냐 그 관객님이 고르시고 기억할 때 저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엄지손가락으로 밀고 돌리면서 카드를 외웁니다 뭐죠 네 오스페이드죠 오스페이드를 외웁니다 이렇게 해서 외웁니다 이렇게 빠르게 외웁니다 아니면 이러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외우지 말고 그냥 관객님 카드 뽑은 상태에서 반만 넣어주세요 라고 말해가지고 반만 넣었을 때 카드를 살짝 돌리면 이렇게 카드가 새끼손가락 부분에 카드가 튀어나옵니다 그곳을 누르면서 누르고 브레이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어 탑 컨트롤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 저는 중간에 넣어가지고 탑 컨트롤을 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뭐 굳이 관객님의 의심을 많이 한다 그러면 리플 셔프를 하는데 맨 맨 맨 맨 위 관객님 카드만 빼고 다 섞으시면 돼요 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가 있었다니 자 이게 맨 위에 관객님 카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섞는다고 하세요 절대 의심이 안가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 맨 위에 관객님 카드가 있겠죠 이제 제가 찾는다고 말해요 맨 위에 거 건들지 마시고 그냥 찾으세요 그냥 아무거나 아 이건가 이게 광객님 카드 도둑입니다 아무거나 뽑아가지고 말해요 아니라고 말하겠죠 아 아니구나 그러면 제 도움이인 조커 한장 할 때 브리크를 밀고 땡기면서 브리크를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색이라든지 중지 중지 라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아 그 자기가 편한 대로 브레이크만 걸면 돼요 한장 다음에 어 이 초커 한장 그리고 초커 두장이 있습니다 할 때도 브레이크를 걸으셔도 돼요 이렇게 제가 초커 두 장을 제가 이렇게 뽑았습니다 자 이 조커 두장이 바로 경찰이 될 거고요 할 때 이미 돼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음에 자 제가 다시 놔두고요 아 의심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다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할 때 세 장 지는 건데요 브레이크를 해놨죠 로커요 브레이크 하고 다 같이 잡으면 세 장이 지피게 됩니다 이렇게 의심이 많으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더 한다 하면서 한번 하고 뒤집으면 안 돼요 이렇게 초커 한장 그리고 마지막 초커 두 장이 있습니다 하면서 조심히 잡으세요 이렇게 다음에 이거를 쭈루루루루 내리시면 돼요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냐 딱 이렇게 있으면 자 잡습니다 핫 하면서 이거를 당겨주세요 그거를 카드하고 같이 하면 잡힌 것처럼 보이죠 상태에서 이거는 관계님의 카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끝내시는 겁니다 이거 이게 바로 투캅스라는 투캅스라는 마술이고요 뭐 이제 일주일에 세 번 아니 그 정도면 못 지키겠고 아무튼 시간이 날 때마다 거의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뭐 어 구독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많이 올릴 거예요 영상을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